안녕하세요. 저는 뽀옥입니다.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뽀오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죠. 바로 브로우스타즈. 자 이제 제가 브로우스타즈를 접었는데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오늘은 그 멋진 콘텐츠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맵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바운티 쨍그랩 쇼다운 여기에서 브로우러를 한 명씩 다 골라서 그래서 이 모드를 친선에서 다 승리하기로 할 겁니다. 그러면 많이 지켜봐주세요. 먼저 쨍그랩부터. 자 저는 이모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들어왔습니다. 좀. 이길 수 있을까. 어휴. 따르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좀 킬게요. 이제. 켜지마. Enlightenment. 흐흐. 어urger architects 손대 adequod 헉.. 밀어주고. 두잉 두잉. 안돼 안돼! 가가가! 망치 응 나 망치 안돼! 어! 오! 집 보냈다 여러분 여러분 안돼! 딴딴딴딴딴 아니 응 이거 응 이거 불바퀴 오케이 안돼!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응 소리가 좀 너무 커서 응 응 자 혼자서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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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거 같은데 이거 이거 우리 왜 그런영상만 마크 그런영상은 왜 안돼 어 여러분 지기 직전이요 아 죄송해요 어 어 이겼다 여러분 신성은 이제 좀 힘드네요 잡아당겨 너무 못했어요 진짜로 썼네 짱구를 제가 못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쇼다운은 제가 몇판 좀 할거에요 오 여러분 마침 뽀동이가 왔습니다 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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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잘하기로 했지 뽀동아 뽀동아 dumb 좀 애매한데 야 오케이 네 솔로밟고 듀오 친구들은 네 흥 portfol 좋아해 친구들은 이렇게 팀에서 누구랑 대결하는 거 되게 좋아하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 팀이랑 어 다른 오 전설대 가자 다른 형제 랑 다른 어 현재가 있는 거 여러분 우리 나중에 이제 3대 3 모드 대전도 할 거니까요 그리고 나 지금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6천 대기 직전 여러분 소리를 좀 7천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안 움직였죠 소리 킬라고 했는데 가젯으로 찾아주고 내가 그냥 소리 켜줄게 자 여러분 들리시죠 이거 이거 내가 낀 거야 아 안 켜도 돼 이제 됐어요 여러분 자 적고요 첫판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안 보니깐 더 지금 손쓰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이제 제가 오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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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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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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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누워놨으니까요. 현실. 현실. 아주 택시하니까 너무 괜찮은데. 이제 가보겠습니다. 빨리. 이솝 버프. 위비가 체력이 5,880에서 5,600으로 됐어요. 말레이시. 안 돼! 아 녹아버렸습니다. 칼기티랑 샌디엔데. 지금 위에 지켜보려는 꼬동이. 꼬동이 진짜 못하는 거예요? 오? 세워? 세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오! 꼬동이 못하는데. 아 제가 다 캐리하고 있는데. 내가 캐리할게. 상자나 까고 있어.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여러분들. 여러분. 그 말은 안 들어보셨네요. 제가 밍그라고 했는데. 어 방금 밍그라고 했죠? 근데. 그거. 그냥. 저희가 이제 상황으로 찍을 거거든요. 상황으로 이름입니다. 알았죠? 이거. 우리가 동영상 올리는 법을 잘 몰라서. 얼마 갈지는 모르겠는데. 오. 좀 애매한데. 내가 캐리하고 올게. 마지막.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한 방. 알았어. 알았어. 나도 그건 마찬가지야. 나로 셸리 되더라고. 17,000이 됐는데. 어떻게 셸리가 만렙이 안되겠어. 자. 여러분 갑시다. 자. 불을 보래서. 많이 화려하게 할 건데요. 영상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흔한 남매 아시죠? 어? 189만명. 근데. 제가. 찾아볼 수가 중에. 제일. 부족하지 않은 건. 흔한 남매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가. 놀라지 마세요. 2470만명입니다. 말이 가시나요? 2400명을 하고도. 70만명이 남았어요. 아. 스파이크 딜을 벗어. 와. 스파이크. 딜. 잠깐만. 우리도 위험해. 아. 좀 애매한데. 나 지금. 라이파이 걸렸어. 근데. 좋은 점이. 여러분. 네. 이겼다. 와. 보동이. 제가. 스톱 플레이어. 이제. 하이스트는 넘어갔고요. 바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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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티는. 그래. 바운티는 이거지. 이거지. 이거거든. 바운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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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痒. 바운티. 잠깐만요. 레벅 보다는. 대포는 저기. 됐다. 자 여러분 제 애임 좀 보세요 뽀동이가 죽었습니다 뽀동이가 죽었습니다 낙더 뽀동이가 죽었습니다 뽀동이 미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떨랑 떨랑 해주세요 여러분 뽀동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잘한다고 해놨거든 에이아이 둘이 뽀동이가 죽었습니다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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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동이 미워 뽀동이 미워 뽀동이 미워 이겼어 이겼어 아아 고마워 andy 잘 봐 보 사랑 기 princes 보 ți 중국 당끈 pass 자 여러분 이거 백도로 하겠습니다 백도 백도 알았지? 여러분 백도가 되게 좋아요 빨리 긴장 좀 해 아니 8.3 아우 라이팟니 라이팟니 아우 라이팟니 아마 아우 라이팟니 어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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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팩토가 이렇게 좋다니깐요 이건 방어하자 좀 아 막 좀 넣어요 안 돼 가자 그냥 무조건 내가 이리올게 알았지? 난 애들 상대하고 있어 난 애들 상대하고 있어 인자 역시 포장 클라스 잘 시즌의 거로 까나고 하죠 나의 마이크 불 가자 좀 애매하다 나 그래서 애매하지 않게 하하 하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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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야 내가 저쪽 거점을 차지할게 하하 너 지금 내부하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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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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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빨리 고주만 들어가야지 와 너무하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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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러분 핫중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몇 프로죠? 아 그래 여러분 이제 마지막 화이트 브로블드 브로블드 브로블드는 못있어죠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요 브로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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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애매한데 가자 가자 브로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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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빅 요한이 돼 빨리 나한테 뺏어 나한테 뺏어 와 너무하네 서로가 들어 맞아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막았어 이걸 날 지레 덕분에 막았어 나도 내가 공을 잡아서 다 막은 거야 나와 모티스 덕분에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니 여러분 포도끼가 들어올렸습니다 으흐흐 나한테 나한테 좀 애매한데요? 두이 누워! 여러분 영상 시청 중 싫어하는 눌러주시지 마세요. 아우 내 눈! 과연? 안돼 안돼! 뽀동기 슛! 마지막에 내가 뽀동기 슛! 여러분 마지막에 잠시 하겠습니다. 이제 두 판만 더 하고 여러분 끝낼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판만 더 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이거 특별 영상 하이라이트 그런 게 없어요. 특별지 않아? 오늘의 컨디! 자 오늘의 컨디! 그냥 밟고 들어가기! 그냥 이렇게 가서 들어가기! 좀 애매한데? 하하 여러분 지금까지 뽀동기 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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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